단체 여행을 계획 중이세요? 그렇다면 최소 2명에서부터 65명까지 수영 가능한 객실이 있고 저녁과 아침 식사까지 제공해주는 무한 리필 민박집은 어떠세요? 작은 계곡에 흐르는 식당에서는 내소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소고기와 삼겹살을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고 거기다가 생맥주와 소주 그리고 음료까지 무한으로 제공되니 몸마오셔서 편하게 드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아 시원해 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족구장과 축구장 그리고 세미나실과 노래방까지 있어 단체 여행으로 안성맞춤이죠 다음날 아침에는 전날 해장을 도와준 시원한 조개탕까지 제공되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부가세 포함 성인 88,000원 초등학생 44,000원으로 즐기는 양평 숲속의 아침 민박집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송산길 169 숲속의 아침은 예약 인원수에 따라 숙소가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저희 14명이 사용하기에는 약간은 자금감이 있는 숙소였어요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숙소가 랜덤인건 조금 아쉽네요 아침과 저녁을 무한 리필로 이용할 수 있는 숙소에서 그런지 별도의 식기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구요 화장실은 두개로 청결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숙소 컨디션에 비해 침구류 상태는 괜찮았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별도의 침구류를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때 이불?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아 우리 집 똑같아? 저희가 숲속의 아침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식사 제공입니다 조그마한 계곡 옆에 있는 식당에서 무한 리필 소고기와 삼겹살을 제공해주죠 민박 규모가 커서인지 식당 내부가 굉장히 넓었어요 저녁 무한 리필은 오후 5시 30분서부터 8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소고기와 삼겹살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달라고 요청하시면 제한시간 내에는 계속 제공됩니다 소주와 음료도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있으니 원하시는 만큼 가져다 드시면 되고요 또 이 생맥주도 무질한으로 제공되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맥주 기계가 한 대라 약간 기다릴 수 있어요 야채와 앞접시가 주방 쪽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맛있는 주먹밥과 해물탕에 라면도 제공해주니 배 든든하게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제공되는 백반도 식당에서 제공되니 잊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날 무리해서인지 개인적으로 시원한 조기탕이 너무 좋더라고요 숲속의 아침은 두 개의 족구장 겸 농구장 그리고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7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왔을 때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축구장과 골프 연습장 그리고 세미나실에 노래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단체 숙소로 필요한 건 전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호회, 군대 동기, 회사 워크숍 등 단체 모임으로 추천드리며 저 두둘바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